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이룬 데다 심지어 청소년층에서도 신종 마약 펜타닐 등의 투약이 적발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마약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우 유아인 씨가 2021년 초부터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아인 씨를 비롯해 총 51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분류된 마약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속해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병원과 투약한 환자 정보가 담겨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분석해 유아인 씨의 상습 투약을 의심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 검토 결과 유아인 씨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도한 양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증이 심한 환자와 만성질환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로포폴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페놀류 정맥마취제로 전신마취 시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하며 그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는 수면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 사용합니다. 프로포폴은 일부 연예인들이 상습적으로 투약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마취제로 미다졸람, 케타민과 함께 수면마취제 삼총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프로포폴은 소수성 물질이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대두류와 레시티를 이용해 에멀전화해 정맥주사하는데 그 결과 주사약이 우유처럼 보인다 하여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불립니다. 프로포폴은 잠을 불러일으키는 가바수치를 높여 뇌기능을 억제하는데 이때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조절기능도 마비되면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도파민은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되는 물질로 과다 분비시 중독을 일으키는데 프로포폴은 도파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시키지만 일회성 사용으로는 체내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마취나 검사, 수술시 사용으로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의 양을 마취되지 않을 정도로 줄여서 맞으면 환각을 느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적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정신적 의존성이 생겨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하고자 하는 양이 점차 늘어나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포폴의 지속적인 사용은 뇌내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켜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의존성 신체적 중독성을 생기게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중독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부작용 사례로는 과다주사 시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의 저하로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점차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유명인의 투약이 이슈에 오르는 일이 잦아지는 만큼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파이 뉴스였습니다. K파이 뉴스였습니다.